작년 11월 개관한 이래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배드민턴부터 요가, 탁구, 볼링, 댄스교실까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개설돼 있는데요.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많은 주민들의 관심 바랍니다. 실내외 체육활동이 가능한 종합체육시설이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11월 체육센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은 볼링, 배드민턴, 헬스, 요가, 탁구, 댄스 등 다목적 체육관, 탁구장, 볼링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수강신청기간은 신규 회원은 8일부터 17일, 일반 프로그램은 23일부터 27일까지, 추가 모집은 28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. 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마포구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해 신청 및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.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, 구민센터 회원 가입 후 소정의 보증금과 사용료를 내면 사물함 이용도 가능합니다. 아울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민주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를 하면 할인 혜택도 적용되니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마포구민체육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